당신에게 전혀 도와줄게 그래서 손을 둬 붙어 대표님, 당신의 하하시기를 구한다든지 대표님, 우리 빛이 당신의 하하시기를 바라지 못하지만 이만한 기간이 빛을라 불을 끌고 다시 한 번 쏘게 아 기울이기가 없냐 이거는 뭐야 이벤트겠지? 저렇게 죽는데 뭐 허옇게 된 건 아니겠지 그러네 어차피 잡히는 거였네 아 너무 만족스럽게 보인다 우리의 정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에 보내주세요 오늘의 정신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정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응 뭐야 하다워 이건 또 처음 보네 만연 내가 저기서 안잡혔다면 괜찮았겠지? 어 저놈이다 저놈이 이 지역의 대박이야 이든 이곳 없어 이럴거지 이럴거지 조언 아니 젤슨 너는 사랑해야 돼, 조언 너의 죄를 제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거 가져올게요 너희들과 함께한 모든 것들을 들으면 정중하게 얘기하는 거냐 악당들은 여기 아니지만, 가능성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행을 해봐 이만히 믿을듯이 지금 이에 대해, 이 혜택을 든다 이는 그는 아름다운 양의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내게, 이는 그는 아름다운 도로에겐 이는 그는 그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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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의 위엄을 가야 합니다 이는 그는 그의 이는 헤드의 문을 닫고 있는 곳은 그 장을 닫고 있는 곳은 네, 조선 나이는 동갑같이 보이는데 저 새끼가 뭐라고 하긴 수원의 다단계에 한번 끌려가서 보니까 무슨 나보다 나이도 어린 25살짜리가 무슨 투숙하니 타고 다니면서 너한테 반말찍찍 하는데 존나 짜증나더라 다단계가 어떻게든 너한테 다단계가 완전 사입이 돼 나는 존나 멋있게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가 취직시켜준다고 갔다가 수원에서 잡혀가지고 뭐 이상한 데다가 제품 소개를 하길래 아 이거 다단계구나 존댔다 해가지고 어떻게 됐겠냐 거기 몇백 명 있더라 와 무슨 종교인줄 아니 미친놈들이 수원역까지 쫓아와가지고 이 장남에서 다 죽여버린다고 막 경찰 부른다고 와 무슨 뭐 봉고차 갑자기 이스터나가 오더니 애들이 막 무슨 내가 무슨 죄진 것도 아닌데 이쁜 여자 있나요 엄청 이쁘던데 엄청 많던데 사입이란 게 정말 무서운거야 4단계도 진짜 무섭고 연출 좋은걸 오, 목껏 끼겠다, 야 야, 문 열어, 야 어? 와, 구해줬네 자, 스토리 미션, 정화, 여기로 확보하는 겁니다 8스킬을, 아, 이거 울펜인가? 8스킬을 빨리 찍어야 되는데 머리만 보이는 그대여 어, 한마디 안죽다니 대단하군 아까 그놈이 아닌가? 머리 반쪽만 보이는 그대여 으하하하하하하하 날 못보는 그대여 앉아있는 세형제여 왜 안보지 나를? 이제 봤구만, 형제여 왜, 끝까지 안보는 이 형제는 누구신가 날 지금 보려하는 그대 누구신가 안 돼, 안 돼 이제 본 그대여 잘 피한 그대여 음흥흥흥흥흥 흠흥흥흥흥흥 흠흥흥흥흥흥흥 흠흥흥흥흥 흠흥흥흥흥 잘 피한 그대여 딴 데를 보지 마시게 우리가 흠흥흥흥흥흥흥흥흥 에.. 성불아시게들 아니, 왜 화살을 안주지? 네, 지금 화살을 안주고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의 축복은 세 줄 요약해라. 앞으로 세 줄 요약 안하면 밀질 않겠어. 아, 근데 화살을 너무 많이 날렸어. 얘네들이 화살을 주지를 않아. 다 권총 이런 거나 주고 그리고 권총을 이걸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무기를 하나 더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무기 슬롯을 최... 지금 무기 슬롯 할 수 있나? 특성 6포인트인데 지금 무기 슬롯을 여는 게 8포인트입니다. 8포인트. 목사 무기 슬롯을 먼저 하는 게 편할 것 같아. 아마 진행하는데 끝이 끝났어. ven here. I have a plan. I was saying, we got you back. 하지만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은 아직 다른가 필요합니다 다른 그 여행을 도와주면 머리를 찾고 계신다면 아...머르를 찾기 하여튼 머리를 찾으러 간답니다 기다려주세요! 저게 나에게 손을 안으로 저게 내 손을 안으로 저게 나에게 손을 안으로 저게 나에게 손을 안으로 자, 비켜! 나한테 비켜! 나한테 비켜! 그 말야! 너 어디 있지? 아...화살이 났죠? 아...소총사냥만 계속 나오네 자, 풀어주고 누구나 믿을 수 있어야지 스킬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뭐 계속 가야되는거잖아 이거 형제들이여 빨리 가십시오 이거 불교와 막 무슨 기독교의 싸움 다니고 어 이거 뭐야 아래로 간다 어제 사랑니 뺐는데 의사가 제이 빼면서 후얼거려서 소름 돋았어요 근데 홍방장님 후얼거리는거랑 똑같아서 더 소름 헐 윌 너와 넣어오 군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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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가 안됐다가 해가지고 아닌데 이거 획득 아 뭐야 이거 아이 총알이 획득이 안되네 머르시 잠깐만요 머르시 아 깜짝 지금 메드키드 아껴야 된단 말이야 이건 뭐지 생존하기 생존하기 1분 50초? 총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님들 인정? 어 인지용 야야야야야야야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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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팸 우리팸 미안합니다 아 배그야 배그 형제 일어나십시오 형제여 형제여 어? 널 구해준 형제는 없네 형제여 주님의 손님으로 보내는 길죽의 권고 어이 아이아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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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아둘 아이아둘 아이아둘 와.. 위기에 빠졌었지 슬라이딩! 자동 회복 때까지 조금 버티고 오!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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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버텼다 역시 어려움이 조금 빡세구만 탑승! 탑승! 나가있어 가요 목상태 안좋다고? 나 목상태 괜찮은데? 왜? 상큼하지 않아? 앰흠 흠흠흠 아아아 야.. 활이야 집에가면 또 구할수있어 내릴때까지 뭐를 구와있기? 사..상큼해? 저 오늘 아침에 엘라스트에 있습니다 간만에 비싼 샴푸를 썼더니 맨날 비누 알뜰악만 막.. 깜다가 나 요즘에 샴푸 쓰는 남자다? 나 이제 향기 나는 남자야 원래 남자들 알뜰악 하나만 끝나잖아 오이비누 알뜰악 뭐 오늘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나니까 주말 기름.. 뭐야 저거 헐리우드가 아니라 예쓰야? 아버지야? 왜? 린스에 린스는 안하지 그거까지 어떻게 막 두개씩 처발처발 막 두군데나 열심히 쓱쓱 딱딱 했는데 정..화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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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음 정신 그리기 왜이래 이거 이러니까 아 오토바이는 대림걸 타야되 어디서 무슨 팩트팔팔 이런거 이러니까 오토바이는 대림타야된다니까 요즘 중국산 오토바이가 많아서 그래 어허 날아가면 됩니다 뛰어갈텐데 헐헐 날아갈텐데 저기가 무서운 곳이구만 잠깐 지금은 제가 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전초기지를 점령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못해서 그런게 아닙니다 총소리에 다 죽는단 말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신중하게 하게 했어 성형아 쫓아오겠어 야 빨리가 야야 진짜 올 것 같다 어 저거 뭐야 잠깐 요긴데 내가 지금 안 찍고 갔거든 400미터 스토리 미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벌써 이제 3개입니다 3개 잠깐만 3개가 아니라 이거를 추적하면 이게 맞나본데 뭐야 이거 어디 있는거야 뭐야 이거 어디 있는거야 이쪽 지역도 아직 못 끝냈는데 뭐 일단 저거 해보자 홀란드 계곡에 포로 풀어주기 여기가 홀란드 계곡인가 폴스 핸드 폴란드 폴란드 계곡이 어디야 지금 추적이 안 떴거든 폴란드 계곡이 어디지 HDR 하면 눈 안 아프냐고 HDR에서 밝게 50으로 낮췄잖아 HDR이 굉장히 밝아가지고 근데 HDR 쓰다보면 HDR 아닌 화면하고 갭 차이가 너무 커서 안됩니다 이게 지금 미션이 좀 애매한게 이걸 추적 중지하면 일단 저쪽 미션을 먼저 할거거든 나는 오늘 숙제 없어 무슨 내가 맨날 숙제만 하는 사람이잖아 니네가 아무리 돈을 안 준다고 니네가 아무리 후원을 안 준다고 니네가 아무리 돈을 안 준다고 해서 내가 그거 돈에 미쳐가지고 맨날 진짜 일주일에 두 번씩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인데 저도 그것도 진짜 말 그대로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그 자기가 좋아해서 그 게임하는 사람 없잖아 물론 이제 그 게임을 하다가 그 뭐 어디서 뭐 블리자드 이런 데서 눈 띄어가지고 숙제를 받을 수도 있어 대행사한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 자기는 핸드폰 게임 치고 빠지기 좋아하는 그런 온라인 게임 막 그런 거 다 뭐 이렇게 중간 대행사를 통해서 다 받는 거 아니야 그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일주일에 1회 이상 하는 건 좀 내가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도 개인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요 만약에 그랬는데 숙제 게임 했는데 사람 안 오고 막 그러면 어떡해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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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다기보다는 적당히 돈도 벌어야 된다 이거지 나도 진짜 마음 같아서 이런 놈의 일을 하루에 6시간씩 하고 싶지 어떤 나라를 하루에 수금만 있으면 좋겠다 인간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어? 뭐지? 이렇게 말했지만, 그 차량 좋아했잖아 전화해 주셨어 그 차량은 수금의 제왕 이러면서 위도우메이커를 찾으러 가랜다 그 생각 다 안하지 다 하지 티를 안낼 뿐이지 나도 나도 똑같애 나도 이쁜척 하고 싶고 나도 귀엄귀엄 하고 싶고 나도 재밌는 얘기 막 하면서 텐션 존나 올려가지고 흩어진 무리 홀란드 계곡이 있고 둘 다 홀란드 계곡인데 근데 이거 추적을 해도 홀란드 계곡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이거 하고 스토리 미션 중에 여기 앞에 한군데가 더 있거든 아 얘 때문에 지금 가려서 안보여 어? 홀란드 계곡 얘들아 홀란드 계곡이 어디냐 어 이쪽까지 가지는 않을거야 이쪽 구역 내에서 하는건데 추적이 지금 안되고 있어 아 이쪽 구역이 홀란드 계곡이라고 아 그러면 저기 앞에 있는 저걸 하면 되겠네 지금 앞에 뭐가 하나 떠 있는데 지금 100미터 저거거든 저기서 위더메이커를 찾아야 되나 아 여기 존의 구역이 홀란드 계곡이라는 명칭이 있구나 전체 명칭이 홀란드 계곡이라고 좀 프릿하게 좀 써 놔주지 때랑운드 계곡이 홀란드 계곡아 예 전 언제나 도움을 좋아하죠 형 충분히 큐티해? 인정 x2 아 주마호 쭉 땡기면 나온다고? 그래 뭔가 도약하는 배 스토리 미션 추적하겠습니다 실버레이크 트레일러 공원에 도달하기 2590m 그래서 저는 이쪽 근처에서 일단은 화를 들고 가겠습니다 상점 상점 어디 갔지? 뭐 상점 어디 있어? 아 저기 있다 차도 하나 헬기 하나 구해서 갈까 이동시간이 너무 빚어가지고 야 위치해라 위치해라 음 나 돈 많이 모았네 이 활이 더 좋은 것도 아닌데 어? 낚싯대? 아 잡템 판매 판매부터 간다고? 아 너 지금까지 아 좀 불편했구나 빠른 판매 좋아 이제 너의 불편이 사라졌을 것이다 탄약 240원 구매 완료 나 오늘 필받으면 오늘 계속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전기방송 시간대까지 계속 가고 너희들한테 화나게 한다가 어제처럼 존나 놀리고 못생겼다고 놀리고 고환염 걸렸다고 놀리고 불알 하나밖에 없다고 놀리고 막 정작 생산량 25% 줄었다고 놀리고 막 어깨 나갔다고 팔목 나갔다고 터널증후군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다 걸고 막 그러면 존나 삐질 거잉 아 누가 손해인지는 뭐 아 물론 뭐 나도 뭐 그렇지만 아흠 님들도 말입니다 뭐 어디 나가서 뭐 저처럼 뭐 진짜 나같은 찐따가 이제 니네들하고 놀아주지 뭐 좀 잘나가는 아싸가 니네들하고 말이라도 섞어주겠소 잘하란 말 있을 때 잘해야 돼 사람이 있을 때 잘해야지 좀 놀림 좀 받아준다고 해서 맨날 놀리고 막 선 넘고 막 정신 못 차리고 내 헬기 어디갔어 아 차고에 헬기는 없겠지 어 이거 차를 사야되네 아 귀찮 아냐 분명히 트랙터 아 차 사야되네 네 그럼 남의 차를 갖다가 훔쳐가면 되지 아 좀 빌려가면 되지 잠깐 이거 목사차인가 자동 운전 아주 편안한 시스템이죠 진리한 가속도에 어어어 어 차가 제대로 안간다 뭐지 아 피 안보여 아 피 보여야 뭘 하드짜지 뭐가 따라다닌나 지금 아 저기까지 어떻게 한단 말인가 윙슈트로 여기가 지금 지대가 멧돼지 홍영 홍영은 왜 점점 더 어려 지시고 큐티해 지시는 건가요 반하겠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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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세라 고맙다 아 뭐 그것이야 뭐 사실 어 멧돼지 사실 그것은 나도 인정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멧돼지 멧돼지 미끼 가득 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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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지원군을 부르던 말든 저는 전초기지를 점령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귀찮은걸 1회차에 잘 안하는 특성이 있지요 구해달라고 지랄하든 말든 어차피 뭐 픽셀 그래픽일 뿐인데 육사시미? 육사시미 3만원어치 사먹어도 술안주를 몰라도 3만원 3만 5천원어치 시키면 혼자 그냥 대충 먹다가 그냥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고기라 돼지고기도 아니고 돼지고기를 육사시미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개발이 돼야 돼 근데 뭐하나 물어보자 우리집 앞에 mh 농협 그 어? 활이다 아 가득참이라서 지금 좋은것인데 축산 뭐 그게 있거든 그 정육점이 하나 생겼거든 그 깔끔하게 근데 그 정육점에서 육사시미 고기 하나 주세요 이러면 주냐 그럼 대충 집에서 잘라서 먹을 수 있잖아 그럼 조금 더 싸지 않을까 육사시미와 기름창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다 뭐 쌈을 싸먹는 것도 아니고 저긴 뭐지 저긴 뭐지 음 순화가 있구만 머리는 대략 한 85미터 정도 되거든 밑에서 쏘는 거기 때문에 요정도는 쏴줘야 맞습니다 밑에서 쏘는 거랑 위에서 쏘는 거랑 그 다음에 뭐 그냥 평지에서 쏘는 거랑 이게 거리 측 측정이 달라서 호무소로 날아가니까 두 명이네 딴 데 보고 있죠 정신 못차리죠 모으죠 지금